지난 20일 제11회 포천 운학산 단풍축제가 성황리에 열린 운학산을 찾았습니다. 운학산은 관악, 치악, 송악, 화학과 더불어 경기 오학의 하나로 산 곳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기암개석과 단풍이 어우러져 있으며 등산로 주변에 천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궁예성터, 대궐터, 망경대 등이 있어 산행의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. 가을 분위기 물씬, 단풍이 가득한 그 현장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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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